안녕하세요. 케이터전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터틀비치의 아틀라스1 헤드셋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태블릿을 통해 음악을 재생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는 어느 정도로 크게 녹음되는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축은 게이트론 저성 갈축이구요. 무지향성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될 수밖에 없는데요. 음질 자체는 깔끔한 편이라서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끄러운 환경에 어울리는 제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